안녕하세요. 오늘은 머플러 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목도리를 주문으로 목에 두르시고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. 돌리고 나면 한쪽은 짧게, 한쪽은 조금 길게 하셔서 이 사이로 짧은 쪽을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여기 넣어주시면 여기 안쪽에 사이가 생기거든요. 이 사이로 긴 쪽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여기 넣어주시고 여기 입구에 풍성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한쪽도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으로, 이 사이로 긴 쪽은 또 일찍 우리 시장의 그시장의 그리ram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